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보려고 이렇게 나가? 학교에 볼 사람이 너밖에 없는 거 아니거든 다른 애들이랑 놀면 돼 뭐? 난 너랑 다르게 친구가 아주 많아서 말이야 야 공주아 그리고 나머지 짐은 택배로 부쳐줘 나중에 주소 알려줄게 참 앞으로 학교에서는 아는 척은 자제에 붙어 그럼 혼자 잘 지내 왜 나가더라도 내일 나가 한밤중에 쫓아냈다는 욕들어먹기 싫으니까 내 생각해서 내일 나가라는 게 아니네 됐다 이 시간에 갈 땐 있고? 집으로 갈 거야 인테리어 공사한다며? 공사 끝났어? 니가 뭔 상관? 쟤가 정말? 정말? 하... 아멘 하... 봉주야 어쩌다 여기까지 온거냐